식사들 오셨습니까? 이것은 얼마니? 이것이 밥알이? 이것은 팔에 가면 럭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통합당이요. 실수한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싹쓸이를 해불었습니다. 사실 그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소문이 돌았죠. 법사위를 쪼개서 줘불고 위원장 7개 그대로 줘분다. 뭐 그렇게 흘러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아주 시원하게 씹는 대본을 써놨습니다. 다 버렸어요. 웃음 머금꼬요. 다시 대본을 써가지고요. 지금이 새벽 3시입니다. 그래도 즐겁네요. 사실요. 의장님께 좀 서운하기는 해요. 너무 늦었어요. 한 달을 버려버렸잖아요. 국회가 한 달 놀면 돈이 얼만데요. 이제 의장님은요. 뭘 해도 이제는 칭찬받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이 실드라는 것이 벗겨져버렸어요. 다섯 번을 연기를 해갖고 제자리로 돌아와 버렸잖아요. 그동안 뭐 한 겁니까? 합의 안 되는 분들인 거 아시잖아요. 협치가 뭐요? 하시는 분들인 거 아셨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협치가 안 되니까 민주당을 밀어주세요 해갖고 국민들이 밀어줬는데 의장님이 다시 협치합시다. 이러면 어찌합니까? 그들이 뽑아줬으니까요? 아니에요. 의장님은요. 통합당이 뽑아준 의장님이 아니에요. 통합당은 투표에 참여 안 했잖아요. 그랑께 비친 것 한나도 없어요. 법사위원회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라면요. 그런 거 신경 써서 안 하신 거면 지지자들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 이유는 럭셔리 칼럼 40회에 나와 있습니다. 전형적인 통합당의 방식 아닙니까? 받을 수 없는 것을 쓱 내밀고 시간 끌고 그것 안 받으면 언론들 데리고 와갖고 같이 씹어불고 어떤 전문가들은 다 뭐 충분한 명분 쌓기로 이해를 하자 이유가 있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 같은 일반인은 그런 말 이해를 못하겄습니다. 아니 뽑아준 사람한테 기다려 몰라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자기들끼리 쏙딱거리면서 정치적 해법이니 뭐니 이런 거 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명분이요? 아니 명분은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꾹 참고 기다렸잖아요.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도 꾹 참고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언론이 뭐라고 합니까? 민주당 복주, 독재, 독선, 독식, 오만, 몰락의 길 이거는 뭐 손가락 딱 이렇게 해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일제히 쏟아붓는 거예요. 내용은 미리 정해놨던 것이지요. 아니 지지자들은 지지자들 대로 열받고 어차피 수구 언론들은 총공격하는 것이 뿐은데 누구한테 명분을 이야기합니까? 중도층이요? 어차피 중도층의 반은요. 수구 언론들 이 새바닥에 다 넘어가요. 그러면 나머지 중도층의 반을 위해서 그렇게 명분을 내세운 겁니까? 그러면 나머지 반의 중도층이 아따 민주당은 인내심 있게 꼭 참고 기다렸구나. 이것을 기억했다가 2년 후에 선거 때 이 기억을 발판삼아 지지를 할까요? 아니죠.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통합당은 뭐라도 못하게 하려고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허송세월 한 달이라는 금쪽 같은 세월이 너무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죠. 국민들이 물 가득 채워줬는디. 잠깐만요. 구명조끼 좀 입고요. 가만있자. 노가 좀 짝짝인 것 같아요. 이 구명 좀 맞출게요. 선크림 좀 바르고 출발하면 안 될까요? 아니 의장님 때문에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지금부터는요. 민주당의 시간입니다. 뭐 다들 얘기하자네요. 11대 7이나 18대 0이나 어차피 욕빠지는 민주당이라고요. 통합당은요. 끝까지 이랬답니다. 의장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다시 협의하라고. 여섯 번째 연기하자고. 시간 더 끌자고. 그러니 김태년 원내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서 뭐 됐어 라고 얘기한 것이 정답입니다. 잘하셨어요. 태년이 형. 멋졌습니다. 좋아요. 민주당이요. 인자부터는 달리기만 해야 돼요. 양손에 정글칼 딱 쥐고서 썩은 나뭇가지들 다 쳐내가면서 뒤에서 발목 잡으면 너 이거 칼이 형이 해가면서 그냥 밀고 나가야 됩니다. 이명 박근혜 시절 와가지고 얼마나 나라가 뒤로 갔는지도 아시잖아요. 하다가 지치면 든든한 지원군 있지 않습니까 열린민주당 최강욱 김진혜 일당 백이잖아요 그러고 정의당. 정의당 요즘 뭐예요. 투표 불참했네요. 이젠 우리가 정의당을 놔줘야 할까요. 봤다 뜬금없는 데서 가래가 끌어보네요. 노란 가래. 솔직히 지금부터요. 민주당 긴장해야 될 겁니다. 의원 하나하나에 공격 들어오고 사방에서 공격 들어올 겁니다. 이만한 흔 잡히면요. 아주 의원 하나하나 각계급화 시작을 할 거예요. 지금 수구 언론들은 벌써 준비 끝나고 시작을 했죠. 재미난 기사 하나 볼까요. 반국 경제 민주 17개 상임위 독식 야당 문 전두환 길로 가.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었네요. 전두환이요. 아따 참말로. 절로 돌아다니시더만은 백담사 가셨었어요. 전두환이의 길을 받고 오셨습니까. 근데요. 내용을 보니까요. 전두환이를 씹었어요. 아따 같은 당 선배를 그라고 씹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떤 말을 했나 보니까요. 6월 29일 전두환 정권이 국민에게 무릎 꿇었던 그날. 문재인 정권이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고 기록될 것. 뭔 소리래요. 뭔 억지 문장입니까. 이거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정확한 문장을 알려드릴게요. 정확한 것은요. 전두환 정권이 무릎 꿇었던 그날. 그 후배들도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 이것이 정확한 것 아닐까요. 그라고요. 주호영 의원님. 6월 항쟁 때 뭐 하셨어요? 참가는 하셨어요? 그라고 6월 항쟁의 주역들은 다 민주당에 가했는데 의원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좀 막 이렇게 오그라들고 그러지 않으세요? 역시 멘탈값? 앞으로 이런 어이없는 말들, 이런 말들을 그대로 받아 적는 아주 재미난 기사들 많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당 의원님들은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만 하세요. 이미 일 시작한 그 상임위원회 보니까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알아서 서로 비판하고 반박하면서도 협의를 해가지고 결과는 내놓고 이제서야 진짜 정치인들을 보는 듯한 느낌. 참 후리시했습니다. 인자부터요. 공식적으로 협치는 없는 것입니다. 원래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절대로 도와주지 않을 것이에요. 물론 도움받을 필요도 없죠. 그랑께 더 대놓고 발목을 잡을 겁니다. 대한민국 망가지라고 기도를 할 거예요. 그랑께 더 빡시게 하셔야 됩니다. 잘 해가지고요. 2년 후에 대선 이겨불고 나서 그들에게 꼭 이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또 부정선거 같으냐? 이 말이요. 마치겠습니다. 국회가 국회다워야 국회이지. 식사하십시오. 국회의us memor wackados. 국회의us memor 국회로 어탱인 국회의uclid